혹시 비름나물이라고 아시나요? 시골에 살면 지천에 깔려있는게 비름나물이랍니다. 저희 바오세미농원 장동리 시골집에도 비름나물이 천지로 있답니다. 이게 해마다 씨가 떨어져가지고 잡초가 되는 거랍니다. 내가 올해도 고추밭고랑에 호미로 득득득 긁어주면서 요거 비름나물을 남겼더니 벌써 두번째 요렇게 오려서 싹둑싹둑 오려서 먹고 있습니다. 요게 싹 오르면 다시 또 싹이 나서 먹고 그럽니다. 지금 10킬로짜리 빻게스로다가 한 빻게스 오리고요. 천지로 있답니다. 요기가 보이는게 다 비름나물이에요. 그래서 영상찍고